여행의 시작 ícul자의 아름다워가 자살을 다 부르는 아버지 교수님 지금 시작한 나이없다 멍청하니까 든든하게 터로는 한쪽으로 양호경 파악시 요새 조금 막댄스를 갖고 이 말이에요 두 개의 중심 싸움의 재미와 잘 맞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재미 무대에서 그냥 멤버들 연주만 들어도 스위치옷 딱 듣는 느낌 솔로 시에서 박술로서 노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딱 생기는 한마디 툭하면 어? 생각하지 못하니 왜 솔솔 풀릴 때 약간 신기한 아무래도 베이스랑 트럼이나 호수랑 투수 같은 관계 호주할 때 특히나 하둘이는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직관적으로 뭔가 할 때 그런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도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우리의 이미지에 하고 감정하게 된 한 창장에서 저희는 또 다른 그림을 그려나가고 서로 시너지로 주고받고 하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순간순간을 만들어주는 걸 저희가 하는 노래입니다. 자연스럽게 좀 예배를 듣고 싶다. 엘로보이니 나를 보고 있어요. 기타 솔로요. 이거 좀 길게 나오는데 거기서 나비 오게 돼요. 비슷한 그 구성 안에서 조금씩 그때도 이렇게 바뀌거든요. 아까 집중해서 되게 재밌어요. 사이런스라는 노래 시작할 때 보컬을 혼자 다 시작하는데 그렇게 친절한 음악으로 노래 다가가고 싶어서 보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릴라이시티라는 노래를 할 때 소인분이 되게 멋진 착하는 노래. 희연이 느껴져요. 마무리까지 이렇게 빠르게 한 곡은 일단 한소리가 저희들 다 편이 났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되게 훌륭한 기분이 더 나고요. 그냥 잘 할 거 나오면 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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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명백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걸 보고 새로운 팀들이 밴들에게 다시 또 밴드를 시작을 하고 제가 한 팩 그리고 누가 한번 색칠하고 다른 맨 보면서 또 원하는 거 그리고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솔루션스는 그리고 싶은 거 그려도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딱히 시작할 때도 목표를 갖고 시작하지 않았지만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몰라서 다시 일찍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갈지 어디로 갈지. 이제는 어? 여기 놔주세요. 집에서 나와서 동영상까지 먼 길 오르시는 그 시간이 같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돌아옵시다. 준비됐죠? 시작! 준비 unreal! 시작! 준비manuel! 준비 우승군이 시원해 웨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사랑도 다가고 우리의 희생을 시선시세가 신경전전이 날 봐 유경전, we shall be you 상이 계속 셀린 한 번 더 탄산, 딜리 타이러 I! Oh! Yeah! I! It's a girl Oh! That! Woo! Oh! Yo! Yeah! Yeah, it's all that you want It's all that you want Oh, yeah, it's all that you want It's all that you want It's all that you want I don't care I want to go, go, get Oh, yeah, it's all that you want Oh, yeah, it's all that you want Oh, yeah, it's all that you wa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